와라. 와라. 이게 다구먼, 진짜 나는 어디나가는가? 어, 너는 그냥 거기 조용히 있으면 너 데려갔던 그 메오리가 나이 밝으면 문을 열어줄게야. 알아들었네? 예, 알았기만. 문 닫아, 문 닫아. 문 닫아. 야, 근데 저놈 저 어디 하나 모자란 놈 아닙니까? 아니, 아침에 광물 열었다가 물 쌓이 빈 것을 보면 그냥 발 깍 뒤집힐 거인데. 아니, 메오리가 무슨 스루지 놈을 꺼내준다 뭐 아닙니까?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난리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